이어서 오세요. 연수 같지 않은데? 어 너무 났나? 너무 무서워. 맞으실 수도 있어요. 괜찮아요. 끝났어요? 네. 야구 쉬운 게 아니에요, 진짜. 이거 자기 몸에 대뜸을 맞아도 기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직업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, 맞죠? 아니 저는 제가 맞으면 직업정신이고 나발이고 아파가지고 목싱을 지워가지고 나고 화났려 이러고 갈 텐데 선수들은 어찌됐든 이렇게 나갔다는 걸 좋아하잖아요. 이번에 2위까지 한 게 어디야. 조금 아쉬운 그걸 보여줬지만 정말 힘든 스포츠를 매일매일 해당하고 있다는 거. 감사합니다.